지금 가장 우리한테 이 얘기를 블로그에 나온 얘기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최장암 말기 환자가 겪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암이 능막으로 전이 돼서 암환자죠. 입원하려고 병실을 찾기 위해서 며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겨우 입원했는데요. 이 환자와 보호자는 언제나 의사가 나타나나 회진을 기다리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며칠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없어요. 다른 준비를 하세요라는 죽음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이니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 병실은 텅텅 비어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의사가 없으니까. 전에는 병실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병실은 쉽게 잡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정말 세종대 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운영 부분 중단, 응급실 붕괴론. 지금 57개 대학병원 중에서 응급실 분만이 안 되는 곳이 14개. 흉부 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이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이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이 46개라고 의사협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이대목돈병원, 여의도성모병원 다 중단을 검토하고 있듭니다. 전공의가 다 빠져나간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시죠?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신현영 전 국회의원이죠. 의사 출신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지금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지금 신현영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우리 신현아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병원 저기에 근무하시죠? 어디 들어요? 고속터미널역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큰 대형병원이네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이죠.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인지 와서 조금 조금씩 찔끔찔끔 보도하고 있는데 현재 병원 상황이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현재는 1만 명의 전공의들이 대부분이 현장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전문의 중심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인력에 한계가 있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번아웃이 온 상태여서 정말 중증인 환자, 지금 시급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데 특히나 응급실에서부터 여러 가지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병원에서 진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보도로 국민들한테는 우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속터미널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이라고 했잖아요. 대형병원인데 거기 응급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실제로 중증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중한 환자들 중심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더라도 당장 수술이 필요한 과들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신경외과 교수님들이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수술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수술방에서의 마취과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전문의 중심으로 하다 보면 수술방을 열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정말 시급한 분들 중심으로 받거나 아니면 그런 수용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의료사고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병원도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수용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6개월만 버티면 된다고 그런단 말이죠. 지금 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뭔가 의사 집단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는 시각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2천 명 의대 지원할 때부터 의사 집단의 카르텔이고 이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뭔가 개혁을 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당히 젊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그런 사회의 악이 되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서 필수 의료를 보람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젊은이부터가 현장에서 사라졌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해외의사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진료를 하는 영역으로 진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부의 그런 사회적 메시지들이 의사들은 상당히 부기력감을 줬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필수 의료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을 현장에서 내몰고 기존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데 지금부터 부작용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앞으로 수십 년간 그런 만성화된 필수 의료 붕괴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지금 수술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의들이 응급실에 배치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또 인원도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급한 암환자라든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정말 불의의 사고 아니겠습니까? 이럴 경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통사고로 중증 외상이 되거나 응급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곧바로 병원이 매치되고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응급실에서의 수용준비 그리고 수술할 수 있는 의사들이 수술방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들이 가능해야 원활하게 우리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계속해서 세종, 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정말 진료 조정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수요일은 우리가 응급실 문 닫을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으로의 대학병원들조차도 기존의 시스템에서의 원활이 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추석 기간 동안에 정부가 군의관이나 공보위를 235명을 파견한다고 했지만 이 의사들이 직접적으로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의 시스템에서의 원활이 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고 반창고식 대응이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그 피해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을 이렇게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뭔가 싸움으로, 개혁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건강 안보에서의 불안을 초래하는 방식으로의 대응이다. 그래서 참 정책 결정자들이 현장성을 모르고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상당합니다. 의원님, 서울과 수도권은 그래도 조금 낮다. 현재 상황에서. 지방은 정말 심각한 모양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지방의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도 사직을 꽤 많이 하셨거든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사직을 하고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지금 병원들에서 채용을 했을 때 지원을 한다. 오히려 그래서 의사들조차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이 시점에서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 의료를 살리고 필수 의료를 살려고 했던 정부의 취지하는 반대로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정부도 정책 실패에 대한 선언을 하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더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매년 3천 명 배출되고 있는 의사들조차도 지금 현장에서 필수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5천 명을 배출한다고 과연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런 면에서의 정책의 선후관계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 담당자들이 2천 명을 고집하는 이유는 딱 불어서는 뭡니까? 도대체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말 의료계에서도 왜 2천 명이냐 아직도 실제로 25년에는 1,509명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근거조차 없는 상황에서 줄인 거 아니냐에 대한 기태의 질타가 삼강했죠. 그리고 국회에서 교육위와 보건복지위가 공동으로 천문회를 이 사안을 두고 했는데 실제로 배정위원회나 정부가 하고 있는 위원회 회의록도 다 말소시키고 폐기시키고 그러면서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고 그것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정부의 모습이 급급해서 한 거다. 말로만 근거가 있다.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료계의 당사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검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말만 갖고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정부의 그런 판단과 과정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의원님도 바쁘시고 해서 오늘은 이 정도 정리하고요. 한번 스튜디오를 모셔서 의원님한테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지 않을 때요. 이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과 의료계와 전문가들이 문제가 있다고 큰 목소리를 합쳐서 내야 정말 대통령실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집중 조명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국회의원 민주당 국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신현영 전 의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올해 2월이죠. 2월에 의사정원 2천 명을 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발표했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환영했던 게 사실입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료라든가 공공의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문제라든가 자신들의 물론 기득권들도 있었겠죠. 그럼 이것을 당연히 공론화시켜서 협상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얻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놈의 정권은 말이죠. 그러기는 커녕 계속해서 2천 명을 밀어붙였습니다. 여론조사에서 2천 명 증원한다는 것이 잘 나오니까 그게 총선 전이었습니다. 총선용으로 써먹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응급실은 비상이 걸리고 타협과 협상은 실종되고 또 야당과 국회의 얘기는 귀담엇지 않고 2천 명 증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VIP가 격노했다 이런 얘기만 나오고 감히 대통령 공실에 있는 사람들과 또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은 윤석열은 무서워서 얘기도 하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저들이 얘기하는 퍼퓰리즘의 전형입니다. 전체주의적 퍼퓰리즘의 전형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전체주의적 퍼퓰리즘은 어디로 가느냐? 바로 독재로 가는 것입니다. 독재로 가는 길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획책했다. 그러가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이거는 의료농단입니다. 여러분. 국정농단과 법원가는 의료농단이고 이건 국민 생명을 담보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앗아가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는 이거는 아주 반인간질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현재 윤석열 정권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료재난, 의료공백. 국민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파도 병원 가지 못하는데 그냥 과거에 있었던 침이나 맞아야 되는 겁니까? 약천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이렇게 발전된 전 세계에서 거의 상위 클라스에 들어있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국방 다 망가뜨리고요. 이제는 국민의 생명까지도 아사가는 이러한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민주당에서 한다고 해도 행정권력을 민주당에서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여론은 들긋고 있는데요. 한동원도 하다 말고요. 도대체 용기도 없고 국민의힘 사람들은 도대체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국회의원입니까? 이들이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입니까? 하여튼 참 한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의료 농단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모닝 인스톱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의료 농단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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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느낌? 그런 걸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저도 전두환 시대의 경영령을 겪은 중에 한 명입니다마는 당시에 5.17 군사 구태타를 일으키면서 전국 계엄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의 봄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있었는데 시민들이 일망타진하면서 검거하고요. 국회의원들은 얘기할 것도 없고 당시에 DJ, YS, JP 등은 다 검거해 가택연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계엄사에서 주요 인사들 리스트를 미리 다 작성했었겠죠. 작성해서 틀어막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통제했고요. 학생, 대학생, 대학교는 탱크들이 진입해왔고 탱크로 대학교 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각지에 있었던 청량역이나 주요 서울 요지 전국의 군인들이 총을 들고서 MC16을 들고서 지켰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운동 지도자, 민주화운동 지도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도망다녔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계획하자고 분명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계엄문건을 검토했다는 것이 점점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연철인가요? 김우사령관. 지금의 김영현 장관 후보자하고 육사 동기생인지 아주 그렇다고 합니다. 분명히 대통령실로 불러서 경호처로 불려서 검토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현직 의원들 중심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육사 31기라고 그러죠. 한기호 38기 후배 김용현에게 계엄 100번이고 검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육사생들끼리는 계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시 우리의 시대를 만들자. 그래 윤석열 우리가 앞장서서 해라. 계엄이 이루어지게 되면 군인이 다시 한번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가 됩니다. 검찰, 군, 연합정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검찰과 군이 함께 독재정권을 만들어내는 진짜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거기서 군을 대표하는 사람이 김용현이고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윤석열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에 볼 수 없는 정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벽에 막히고 또 탄핵이 현실화되면 윤석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믿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암고를 전면 배치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반부장관 충암고, 행안부장관 충암고 이 사람들은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장관들입니다. 합동수사본부장, 과거에 전두환이 이걸 맡았었죠. 12.12 구태타 이후에 합동수사본부장을 보안사령관, 즉 국군방첩사령관 현재, 여기도 충암고 출신이 여연영이라고 지금 이미 임명해놨습니다. 777사령부도 충암고와 장악했습니다. 통신을 장악하는 곳이죠. 여러분, 서울에 보면 통신 장악하는 장면이 나오죠. 방송 장악, 가장 중요하죠. 방통위원장, 방통위원회 절대 두 명에서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 방송을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도 아마 구글코리아를 통해서 폐쇄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보면 계엄령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우리의 대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이 정도 여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지휘관을 육사 출신들로 포진했다고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어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29.6%를 기록했습니다. 이걸 보면 매우 잘함이 14.7%, 잘하는 편이 14.9%입니다. 영랑권에서 하락했습니다. 부울경에서 3.2% 하락했고, 대구, 경북도 40.1% 간당간당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40%를 무너지면 이 정권은 사실상 여론조사로 봤을 때 이 정권은 무너지는 기운이 보수층에서 입안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의료 대란은 이 정권의 기반인 70대 이상의 어르신들과 그리고 TK에서 입안 현상이 격렬하게 나타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래, 5%가 지지해도 나는 나갈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보수층에서 입안해도, 요즘 보수층 오피년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를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현재. 박근혜 탄핵 때의 자료를 잠깐 볼까요? 박근혜 탄핵 때 10월 첫째 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입니다. 어제는 저희가 갤럽 여론조사로서 보여드렸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10월 첫째 주, 긍정이 33.7% 그리고 10월 둘째 주에 긍정이 31.4% 그 다음에 10월 셋째 주에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8.5% 지금 29.6%로 떨어졌죠. 아마 의료 대란 문제와 물가 민생, 물가 민생 문제가 제일 심각하죠. 현재요. 경제 문제, 이런 것이 겹치게 되면 추석을 전후해서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10월 넷째 주 19%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5, 11.5. 그 다음에 결국에는 11월 셋째 주에는 9.7%입니다. 네, 9월 추석 때 많은 여론이 돌 것이고, 그 이후에 아마 국민들은 거래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어제 청문회를 봤을 때는 틈만 나면, 틈만 나면 계엄력으로 밀고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제 내 비율로 확인할 수 있었고, 거의 참여했던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한결같은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다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이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세력들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전체가 동의하고, 국민들이 전체 들고 일어나면, 이 세력은 쥐구멍으로 숨어들 것이고,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분뇌될 것이고, 그건 우리 역사 속에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아마 지지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아마 지지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도 아마 지지를 거둘 것입니다. 여기 국민들이 전체 없는 것입니다.